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올라운더라는 별명답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영탁씨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숙TV를 통해 프로듀서 영탁진 리액션 영앤와일드 목말라 무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에는 신인 보이그룹 영앤와일드의 두 번째 싱글 목말라가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되었습니다. 목말라는 영탁씨와 작곡가 지광민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곡으로 영앤와일드의 에너지 넘치면서도 섬세한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섹슈얼한 느낌의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영탁씨는 자신이 프로듀싱한 영앤와일드의 목말라 뮤직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영탁씨는 무대 위 유쾌한 모습과는 상반되는 진지한 표정을 보여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저는 저 영탁씨의 음악에 집중하는 표정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탁씨는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진 실력파입니다.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도 자작곡이며 발라드 가수로 활동할 당시에도 다수의 앨범에 작곡가와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영탁씨는 바쁜 활동 와중에도 틈틈이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서 그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탁씨는 미스터트롯 경연 후에만 이대원씨의 챔피언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의 짝짝콩짝 장민호씨의 일십안일십 등 수많은 자작곡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돌 음악까지 장르를 확장하면서 그 능력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또한 mbn 보이스트로 탑10에 오른 슬리피씨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못하는게 없는 영탁씨입니다. 또한 보컬 트레이닝도 굉장히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트로세마 특집에서 남승민 군과 정동원 군의 보컬 트레이닝을 한 그 방송은 아 진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브레이션부터 호흡 섞여 나온 것까지 당시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정말 영탁씨는 완벽한 남자입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찐이야 부대영상이 500만뷰를 돌파해 화제입니다. 지난 3월 12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는 영탁 찐이야 미스터트롯 결승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지난 27일 기준 500만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채널 단 하나에서 500만뷰를 돌파했고 다른 채널과 합산하면 그 조회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영탁씨가 가수로서 또 작곡가로서 또한 연기자로서 앞으로 보여줄 다방면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최근에는 미스터트롯 영화와 콘서트 재개까지 확정이 되면서 더욱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탁씨를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